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8년 10월 학평 나형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10의 0.94 승은 K래요.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갑자기 로그가 등장을 했어요. 로그가 원래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뭔데? 지수의 꼴을 알려줬는데 로그가 등장을 했다고. 근데 잘 봐. 여기 밑자리에 뭐가 써있어? 안 써있어요? 안 써있죠. 그러면 얘는 무슨 로그인 거고? 상형 로그인 거고 사실은 밑이 얼마인 거야? 밑이 10인 로그의 꼴인 거죠. 그럼 우리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얘를 일단 로그로 바꾸셔야 되겠죠. 상형 로그로. 첫 번째 단계입니다. 굳이 뭐 단계를 구분 짓는 것도 웃겨요. 사실. 쉬운 문제니까. 자 10의 0.94 승은 K래요. 양쪽에 뭘 붙여줘요? 상형 로그를 붙여주니까 로그 10의 0.94 승은 로그 K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. 자 여기에 있는 0.94가 어떻게 갈 수 있어? 이 0.94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 0.94 승 곱하기 로그 10은 로그 K가 될 거고. 상형 로그는 여기 밑에 얼마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? 10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. 그럼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얘는 얼마가 될 거고요? 1로 변할 거고요. 아 로그 K는 0.94인 걸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?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요. 계산만 좀 해줍시다.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로그 K의 제곱 플러스 로그 10분의 K잖아요. 얘를 깔끔하게 바꾸자고. 자 여기에 있는 2는요. 어떻게 갈 수 있어요?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죠. 그럼 얘는 2 로그 K로 변할 거고요. 플러스. 자 얘가 뭘로 연결돼 있어 지금? 분수로 연결돼 있잖아.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나누기를 했으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. 뭐 한 거야? 빼기를 한 거죠.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10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. 자 그럼 2 로그 K 로그 K 로그 K가 몇 개인 거야? 3 개인 거죠. 3 로그 K 마이너스. 잘 봐요. 얘 밑 얼마인 거라고? 밑이 10인 거라고?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얼마?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자 끝났습니다. 로그 K의 값은 얼마였어요? 우리가 찾아놨잖아. 0.94인 걸 찾아놨고요. 그럼 얘를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. 4, 3, 12. 3, 9, 2, 17이니까 2.82가 3 로그 K가 될 거고요.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때려주니까 정답은 1.82가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침착하게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야. 지수가 나왔는데 구하라는 건 상용 로그니까. 그냥 상용 로그 붙여준 거예요. 이유 없어. 구하라는 게 상용 로그니까요. 얘가 만약에 로그 2였으면 로그 2 썼을 거야. 밑을. 이해됐어요? 자 그래서 계산 계산하니까요. 정답은 1.82가 나오겠네요. 감사합니다.